이제 설명할게요 네 자 눈다랑은 눈 눈물줄 눈물줄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모르셨죠? 아 눈물줄 어떻게 하는지 눈물줄이 다 만들어지고 상태를 주셨을때 동공의 눈물줄을 흰자로 만들었을때 이렇게 흰자로 만들었을때 이렇게 흰자로 만들었을때 눈물줄을 샀을때 눈물줄을 샀을때 제가 안할꺼야 집에 갈꺼야 자 들으세요 껄쭉 하시죠 껄쭉 해주세요 껍질입니다 껍질로 박수 지금 얼어있는데 눈물줄 드셨을때는 다 녹은 상태에요 그래서 보시면 손채물때문에 이렇게 녹습니다 이렇게 녹아서 콜랑이 덩어리다 보니까 아주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뻘쭉한 상태에요 별로 안좋아하세요 안좋아하시다 보니까 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단지 응 고른렛 다 녹은 상태입니다 눈물줄 보이잖아 보이죠? 소주 소주 새로 갖고 왔습니다 중간에 얘는 안녅을 입안에 쫀득쫀득 씹힌다 응 얘는 그냥 사로는 것 같지 느껴지죠 여기 사로는같이 근데 얘는 안먹습니다. 조기 좋아하시는 분 누나 편해 이렇게 하나 드시잖아요. 꼬물도 나 말이잖아요. 걔라고 하죠. 근데 얘 왜 이렇게 크냐고. 눈 자체 크니까.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. 방금을 많이 넣어주고. 왜 알아야. 이렇게 전두국도둑해 주세요. 그래, 걔를 먹고 싶다. 전두국한 거. 근데 얘는 입에 젤리처럼 달라붙다 이러면 걔라고 하죠. 여기 잠깐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.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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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모시고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잠시 후에 멋진 쇼가 펼쳐져요. 버튼 갓 찢어져요. FF1 다른 사람은 안줍니다. 맞죠? 세 select forty. 눈 тысяч이 눈roz diferentes. 눈이 내려요, 머리가 있어요. 우릴μέν villains. Steve 국분자 Pork분자 여릉 아 명ís 감사합니다. 아우 눈물추라고? 참치 눈물추래요 이게 참치 눈물추래요 자 한잔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국산 받아주세요 이렇게 참치 눈물추래요 한잔 하세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검제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안왔네 아유 아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